요하! 안녕하세요. 다음주 중요한 경제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9월 25일 월요일 미국 9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지수 발표 9월 26일 화요일에는 미국 7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미국 9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도 발표됩니다. 9월 27일 수요일에는 미국 8월 내구자 주문이 발표되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이날 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에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이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일정까지 체크해보세요. 9월 29일 금요일 미국 8월 PC 물가지수 발표 중국 9월 차이신 PMI 발표 참 이날은 중국도 중추절로 휘장입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주 추석 새고 그 다음주에 돌아올게요. 맛있는 송편 드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안녕! 엄마님의 기쁨을 해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